손가락 세절을 해보도록 할까요? 하나 둘 셋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자 이제 손가락 번호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하나 둘 셋